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때 제주사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살면 행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주도 사리가 열풍이 굉장히 많이 식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 살면은 자신의 삶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의 삶과 제주도의 삶이 비슷했던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실 때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나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신로였는데 신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신로에서 예배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수치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라고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한나가 가졌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주 심각한 수치로 여겨지던 때였던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선 이런 수치의 시선을 집 안에서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아내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한나와 다르게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을 없던 한나에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한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희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급 친구들에게 기도 모임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다 들어주시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친구들에게 꼭 기도 모임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특히 너희처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왜 하나님은 처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냐?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규 이벤트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기도 모임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이 기도 세상의 기도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이때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여전히 내가 가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건 포기해야 되나 보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는 절대로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항상 마음 속에 두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상황과 그녀의 마음까지 항상 마음 속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한나의 기도는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기도들은 다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드렸던 기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마음 속에 담아두고 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음 속에 담아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출애국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사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사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도응답 즉 출애국을 시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마음 속에 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는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속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자 한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 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 얼굴에 있던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가 고통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나에겐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또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한 고통받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심은 우리를 기도를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본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작년 저희 가정에 두 번의 유산을 겪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슬픔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는 수술을 받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앞에서 저조차도 슬픈 내색을 할 수 없어서 애써 괜찮은 척을 했지만 참 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희 가정의 이 문제 이 슬픔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해서 해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 제 마음속에 있는 우울은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방아하던 저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했는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본인 마음속에 새기셨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유산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당장 제 마음부터 바꿔주셨습니다 과거 문제 속에서 근심하던 제가 나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신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제가 가지고 있던 근심은 주님은 평안으로 바꿔주셨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의 나뉘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10절 말씀 놓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우리 살 길이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0절로 말씀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이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세상이 볼 때 그 기도의 일에 대해서 소용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너무 지쳤을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믿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마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주님께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음속에 담아두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가진 그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기도를 하여도 근심하였고 걱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